지금 세계 각국 나라가 자국에서 정부가 지원을 항공업에 해주지라면 5월 말쯤 되면 파산에 이를 것이다. 이런 경고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저비용 항공사 한 곳이 이미 파산을 했고요. 벌써요? 네. 영국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각국 간에 인구 이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족쇄를 채워놓은 나라가 상당히 많죠. 유럽의 경우에도 단일 국가를 지향하다가 지금 다 국경을 걸어 잠궜잖아요. 외국인도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공업 착륙료를 깎아주고 버스 해운업 긴급 자금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착륙료가 뭐예요?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티캐의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무겁당. 기자계의 토르입니다.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안녕하세요. 토르 천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무겁당 가입했어요. 전 딱표님. 우리 4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총 5명이 됐죠. 그렇죠. 전 당원의 간부하. 네. 전 당원이 간부가 됐죠. 초유의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박연미 기자님은 초등학생 엄마시잖아요. 네. 아드님도 밖에 데리고 와 계셨는데 개학 연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학부모로서? 거두절미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박연미 기자를 아직 미혼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마음은 미혼인데 성급했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날 폭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다시 올랐다면서요. 네. 그제죠. 사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87년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악의 폭락세였다. 이게 월요일 미국 증시였습니다. 블랙먼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2% 저는 폭락을 했었는데 다시 어제는 뉴욕 증시가 바우가 10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5.2%, S&P, 나스닥도 6% 이상 급득은 했고요. 유럽 증시도 2에서 3% 상승을 했는데 미국이 앞서서 금리도 파격적으로 내리고 양적 완화 다시 한다고 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 해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뚱컴벨 재미 유학파신데 여기 뉴욕의 증권거래소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있었어요? 가봤죠. 그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NYSE입니다. NYSE. Stock Exchange. Stock Exchange. 원음입니까? 그 소도 만져보시고 오신 거죠? 소죠. 미국이 1조 달러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1조 달러면 우리 돈 얼마예요? 1250조 원. 1250조 원. 1250조 원. 우리 1년 예산이. 513조 원이죠? 그렇죠. 2배 정도 되네요. 미국은 국방 예산만 1조에 해당되는 국가이니까요. 1조 달러입니다.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가겠다. 처음에 문의신 재무장관이 한 850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더 크게 가자. 그런데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늑장 대응으로 지탄의 대상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냐. 본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주변 인물들도 확진자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받았고 음성판이 나왔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한 보고서에서는 거의 앞으로 사망자가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나오면서 크게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예고됐었거든요. 그런 만큼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5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보고서 받고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 고강도의 대책들을 내놓는다는 분석이 있는데. 토르 기자 국민들한테 1000달러씩 직접 나눠주는 안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네. 이게 2주 이내에 수표로 제공을 해보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고요. 앞서서 양적 완화에 기업 어음 사들이는 거 이런 게 빠지면서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부양책을 이게 어지간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회에 일단 그래서 최대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국민 현금 지원안을 포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무담보 채권까지 사주겠다. 기업들이 돈을 못 구워서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나간 상황이니까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0달러면 한 120만 원 정도? 네. 120만 원. 이게 또 이런 이렇게 직접적인 돈을 풀기 이전에 우리로 치면 근로소득세 페이롤이 있거든요. 페이롤 텍스를 깎아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 되니까.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우리로 치면 근로소득세 페이롤 텍스인데 이게 하원상원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머니슨 장관이 이게 또 월가 출신이니까 골드만 삭스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돈을 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소득세를 깎아주면 소득세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짤릴 예정이거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시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고된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해서 현금을 이른바 살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 미국 정가하고 현지 표정을 좀 알아보려고요. tbs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갔다네요. 특파원이 특파원이 아직 안 됐다네요. 연결 상태가 안 좋네요. 우리도 어제 밤늦게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대구 경북 지원금액은 당초 안보다는 또 올랐어요. 진통이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늦은 밤 11.7조조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조 정도를 더 이 금액 내에서 대구 경북 쪽에 더 배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대부분 찬성이고 기권이었는데 반대한 사람도 한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 던진 분이 민생당 공동대표 박주연 의원이라면서요. 박주연 의원이 유일하게 추경을 반대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 국민이 다 힘든데 왜 대구 경북에 지원을 집중해야 되느냐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소득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걸 기준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런 것들로 소비를 좀 진작해보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돈 있는 사람들 차 살 때 깎아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소비 진작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대구 경북이 피해가 유독 큰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에 긴급지원에 나섰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소득 이른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언급한 것처럼 사람수로 치면 한 300만 명 정도 가구수로는 117만 7천 가구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긴급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50만 원요? 네. 최대 50만 원. 중요한 겁니까? 네. 한번 기억을 해봐 보세요. 네. 이게 요긴하게 쓸 일이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 관련 재원으로 한 3,270억 원 정도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서울시 자체 추경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 영업자 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미국에서는 주가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스피 실시간 현황을 보니까요. 박연민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회복세였는데 지금 현재는 34포인트가 빠져서 1634포인트가 됐어요. 2%포인트 하락 중인데 박연민 기자 경계전문이신데 미국은 올랐는데 왜 우리는 떨어질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거의 투매에 가깝게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지금 첫 확진자 나온 이후로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이 적감회수 기회로 삼았는데 외국인들이 이걸 다 갖다 팔다 보니까 그 공세를 못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금 탈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 금리도 우리 한 발 늦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금리 내려도 별 소용이 있겠느냐. 또 한 가지가 추경 지금 12조 원가 아주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증시가 아주 확 올라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최고인데요. 뚜커벨 배정찬 소장 경제 쪽도 잘 아시죠?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 회생도 가능할 정도로 여력이 되거든요. 우리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잖아요. 지금 자동차 항공 전방위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시라는 게 뭡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잖아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 요즘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코피 나셨어요. 네. 코스피를 보고서 코피 났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첫 원탁회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비상 중에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중앙대책본부. 그러나 우리는 주로 중앙세대책본부가 방역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원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통령이 비상경제회를 직접 주재하는데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재계, 노동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문제입니다. 또 산업도 전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고요. 또 소상공인도 문제.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원탁회의가 이제 또 모집된 것이죠. 그래요. 어제 허리케인 디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계 각국 나라가 자국에서 정부가 지원을 항공업에 해 주지라면 5월 말쯤 되면 파산에 이를 것이다. 이런 경고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저비용 항공사 한 곳이 이미 파산을 했고요. 벌써요? 네. 영국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각국 간에 인구 이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동 자체를 사실상 족쇄를 채워놓은 나라가 상당히 많죠. 유럽의 경우에도 단일 국가를 지향하다가 지금 다 국경을 걸어 잠갔잖아요. 외국인도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공업 착륙료를 깎아가지고 버스 해운업 긴급 자금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착륙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착륙할 때 이 공항을 사용하는 사용료예요. 인천국제공항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는 20% 깎아주기로 했고요. 다른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곳은 10% 깎아주기로 했는데 정유료 항공기를 세워두는데 들어가는 돈도 석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내는군요. 그럼요. 주차비가 엄청나요. 차 주차비처럼. 주차비가 수십만 원 됩니다. 그냥 세워두는데 운항 안 하는데도. 비행기 주차료. 요트 주차요. 이런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곳에서는 지금 여객기를 하물기로 바꾸어서 베트남에 투입을 해서 지금 베트남에도 우리 반도체 공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부품도 실어 나르는 그런 하물기로. 휴대폰 공장도 있고. 그렇죠. 대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해운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이른바 택배, 배로 보내는 택배 물건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요. 선사당 20억 원씩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부산항은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도 무담보 융자 500억 늘리기로 했고요. 버스의 경우에도 고속버스 통행료 일단 면제 그리고 승객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운행 횟수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께서요. 충주의 여동생 박연미 기자 언제 들어도 느릿한 말씀이 편안해요. 저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학 갔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연민은 고향이 어디야? 보은이라며요? 저는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이 어디야? 나 서울 사람 같지 않아? 음? 아니야. 느림보야. 우리 두 사람은 서울이죠. 오늘 천둥, 번개, 마른 하늘에 엄청 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 비례정당 문제로 고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갈등.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상황이죠. 황교안이 순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오후에 소집이 됐습니다. 공관위에 제의를 안 하면 기존에 이른바 반역이라고 했던 그 안대로 명단이 확정이 되는 건데 오늘 오후 회의에서 일부 조정을 할지 전체 재심을 할지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배중찬 소장이 또 우리 무겁당 원내대표인데 순구리당당의 김정열 대표 있잖아요. 무겁당의 최일구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군소정당인데. 지금 양자회담 같은 거 주선 좀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좀 약간 당명을 바꿨다고 그래요. 순구리당당이요? 너무 관절이 아파서 관절 아야당으로. 관절 아야당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김정열 대표하고 물 및 접촉을 했더니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가급적 합치고 싶지 않은데 최일구 앵커의 무겁당이니까 10대 가수들끼리는 뭉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70 형님이 긴급도 문자 보내셨네요. 일구야 무겁당 드립 좀 그만해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공천 갈등 빚었던 미래한국당 전체 재심이에요? 일부 조정이에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청주의 딸 박은미 기자도 얘기를 했죠. 충주. 아, 충주군요. 여러분, 보은입니다. 침착하세요. 침착합시다. 어디든. 그런데 정면충돌을 하게 되면 이건 양쪽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망컨대는 절충하는 정도, 부분 재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하고 4개의 원예정당은 범여, 비례연합, 시민을 위하여죠. 여기 합력을 했는데 민중당의 참여는 사실상 거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민중당에서는 그래서 여당이 연합정당의 벽을 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도 논의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민중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잖아요. 그쪽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혹여 이게 논의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까 봐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까 봐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을 위하여 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뜬 기사가 있습니다. 속보로 당명으로요. 청취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제는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꿨답니다. 더불어시민당. 민생당도 오늘 최고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했죠? 네, 강론 끝에 또 당 내 내분이 일어날 정도의 큰 홍역을 치르고 결국 참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당도 방금 우리의 속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참여가 가셔야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치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죠. 서울시민 3분의 1입니다. 약 300만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내가 조건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내드릴게요.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최대 얼마까지 지원될까요? 뚱카메 힌트 주세요. 네, 박은빈 기자. 정답 주지 말고 힌트 주세요. 박은빈 기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음, 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네, 50보, 100보, 100보, 200보. 너무 헷갈리는데. 힌트를 드리라고 했더니 오늘도 정답을 주시고 말았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참여자가 우리 무거운 녀석들 할 때에 배 이상 들어오셨대요. 왜일까요? 토르 기자님이 출연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보은의 딸에게 보은을 하나요? 오늘 목도리를 빼셨다는 소식에 지금 전국의 무겁당원들이. 땀띠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폐정찬 소장 토르 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